2번 문제는요. 2021년 6월 41번, 4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요. 문제부터 살펴볼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첫 번째 41번은 제목 문제죠. 제목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대부분 다 읽어보고 거기서 중요한 문장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풀어볼 거고요. 밑에 있는 42번 문제는 낱말에 쓰인 문제, 어휘 문제죠. 그래서 A, B, C, D, E가 있다면 거기부터 먼저 보고 마지막으로 제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의 시작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Paralysis. 이게 마비예요, 마비. 근데 무슨 마비예요? 분석에 의한 마비래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분석마비라고 할게요. 자, 이 분석마비는요. 상태입니다. 우리 분석마비라는 걸 들어본 적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조금 자세하게 정의를 내려주겠다라고 봐도 괜찮네요. 자, 분석에 의한 마비는 어떤 상태냐면요. 생각을 over thinking, 과하게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의 상태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요. 또 지나치게 생각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뭐를요? 특정 문제를요. 자, 그러나 너는 여전히도 end up, V, I, N지는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하나요? 낯이 나왔으니까 결국 못한다는 겁니다. 뭐예요?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ABCDE라고 하는 대안이 있어요. 어떤 선택권이 있는데 그거를 다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했더니 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왜? ABCDE를 과하게 생각해가지고 특정 문제를 분석했더니 결국 너는 선택도 못하고 끝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우리 이거 이해했죠? 자, 이 유명한, 이 유명한 뭐가 있어요? 우아가 있는데요. 그 우아, 오래된 우아가 있어요. 자, 여우와 고양이의 우아가 있습니다. 그 우아가 뭐 해줄 거냐면 설명해줄 거래요. 이 상황을. 어떤 상황? 분석마비에 대한 상황을요.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뭘 봐요?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직 ABCDE 안 나왔죠? 여기부터 나옵니다. 자, 보시면요. 그 이야기에서는요. 여우와 고양이가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토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얼마나 많은 방식들이 있는지요. 그들이 뭐하는? How to escape their hunters. 그들의 사냥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고양이는 재빨리 올라갑니다. 어디? 나무로 올라가야지. 라고 하고요. 자, 반면에 여우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이 말이 나온다라는 건 고양이와 여우 중에 누구 하나는 분석마비 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fox. 이 여우는 어때요? Begins to analyze. 분석하기 시작했다. 아, 분석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를요? All the ways to escape that he knows. 그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누군지 아시겠죠? 분석마비는 fo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 어떻게? 우린 알고 있죠? 결정 내려요? 못 내려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최선인지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는 결국 뭐하게 돼요? fail to 동사원형은 뭐뭐하지 못하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행동도 못하고요. 결국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 개에 의해서. 사냥꾼의 개가 되겠죠. 그쵸? 요거 fail to 괜찮죠? 밑으로 가볼게요. 이 이야기가 완벽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분석을. 분석. 어떤 분석입니까? 네, 분석마비 현상을 자세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여러분. ability가 능력이면 inability는 무능인 거죠. 불능입니다. 불능.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불능을 가지고 있어요? 행동하고 결정하는 불능. 행동도 못하고 결정도 못하는 능력인 거죠. 자, 뭐 때문에? 화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뭐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친 생각을 가졌기 때문인 거죠. 자, 사람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예요? 아, 우화가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분석마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분석마비가 좋은 게 아니었어. 그쵸? 그럼 밑에 거를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올릴게요. 자, 보시면요.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어디까지 경험하냐? 여기까지 묶을게요. 자, 대절을 경험하는데요.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니까 이렇게 끊어볼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작을 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해요. 뭐하기 위해서? 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들이 시작을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 그랬지만 좋은 의도였죠. 그러나 자주 어떻게? 분석을 무한히 합니다. 뭐에 대해서? 다양한 요소에 대해서 어떤 요소? 자, 잘못된 결정을 초래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다양한 요소. 거기에 대해서 무한히 분석을 하네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Don't feel satisfied. 그들이 만족스럽지도 않아요. 그런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그리고 생각하죠. 그들은 여전히도 어떻게?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목이 마르다. 이런 거예요. 알았지? 정보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더 뭐에 대한 데이터입니까? 그들의 결정을 완벽하게 하기 위한 데이터가 나는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하지? 덜 필요하진 않겠죠. 덜 필요하다는 건 이미 그 안에서 최상을 골랐다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지금 ABC 다 괜찮다는 말이 되겠고요. 그럼 정답은 D나 E 중에 골라야겠다는 생각이 드겠네요. 자, 그럼 가봅시다. 보시면 이 분석마비의 이런 대부분의 상황은 일어납니다. 자, 일어난대요. 언제 일어납니까? 누군가가 두려워할 때 일어난대요. 뭐를 두려워해요?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일어난대요. 자, 근데 그게 뭘 이끕니까? 그런 잘못된 결정으로 잠재적인 대재앙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거에 걱정이 되고 무서워서,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이 분석마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죠. 그들의 어떤 커리어나 그들의 어떤 조직에 영향을 끼칠지도 모릅니다. 조직의 생산성에 영향을 끼칠지도 모릅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분석마비인 사람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인 거죠. 우리 커리어가 단절되면 어떡하지? 우리의 회사에, 어떤 우리의 단체에 생산성을 내가 망치거나 막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여러 여러 대안 중에 고르고 고르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것이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신감이 있대요. 어디에 자신감이 있어요? 결정하는데. 큰, 이게 이해관계거든요. 큰 이해관계를 수반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없어야겠죠, 그렇죠? 두려워해야겠죠. 그래서 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자신감이 없거나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말이 돼야겠고요. 그럼 우리는 정답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뭘까요? 자, 최선의 방법들이래요. 너가 과하게 생각하는 것을 막을 최선의 방법들? 근데 여러분, 과하게 생각하는 것을 막을 방법들이 나왔나요? 안 나왔습니다. 그냥 오직 오버틴킹 하나만 보고서 정답 고르시면 안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볼게요. 오버틴킹. 자, 과하게 생각하고 과하게 행동하는 것. 과하게 행동하나요? 안 하죠. 자,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나요? 다양한 대안을 가지는 것에 대한 비용. 자, A부터 E까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 이런 얘기 나오나요? 비용과 이점 얘기 안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럼 밑에 보니까 과한 생각. 자, 그건 뭐예요? 장벽이 된답니다. 뭐의 장벽?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장벽이 된다. 그럼 뭐예요? 오버틴킹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게 되는 거래. 정답은 4번이면 좋겠네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도덕적 딜레마의 덫이라고 하면 그렇죠?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과 전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